어 이번에도 이제 질문이 왔습니다 제가 요새 요새는 아니고 유튜브도 시작하고 이제 영상으로 이제 답변을 드리기 시작하니까 요새 이제 카운셀러가 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귀찮기도 하면서 어떤 뭐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생각도 나고 어 귀찮은거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시작을 할 때부터 각오로 어느정도 했었고 음 근데 이제 좀 다 구구절절한 사연이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막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뭐 이런 친구들은 귀엽고 1 땐 1 땐 일단은 일단 뭐 이렇게 여러가지 사연이 있는 사람들 보면 좀 옛날 생각 저는 이제 어려워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때 뭐 박봉을 박봉도 아니죠 100만원도 안되는 돈을 받고 일을 했었는데 이렇게 막 힘들다 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이렇게 이런 줄 알았어 그냥 알바 보다 나으니까 그냥 긍정적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어 요즘 이렇게 좌절한 사람들이나 이런 좀 이렇게 박봉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보면 조금은 안타깝기도 하네요 음 아무튼 그 이것도 좀 조금 그런 사연인데요 어 이제 저는 일단 다 읽어봤어요 근데 글이 되게 길죠 그래서 전체 화면으로 해서 직접 읽어보시면 좋은데 제가 이거를 나름 축약해서 말씀드릴께요 시간 있으시면 이거 한번 다 읽어보세요 일단은 31살 성화중 님이에요 지금 31살 이시고 그리고 이제 학원을 학원을 두번 다니셨나 어 예 여기 학원을 두번 다니셨대요 27살 때 비전공자 인데 전작과는 조금 애매해요 전공자 인거랑 겹치는 것도 많아서 그거는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고 27살 때 자바 학원 수료하고 자바 솔루션 8개월 근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발 투입은 한 번도 안했고 쓸데없는 업무를 주로 했대요 전황대랑 영업사원과 어 그런 일을 주로 하시다가 개발 손도 못되다 싶어서 커뮤니티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인턴으로 3개월 웹에이전시 2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대요 그러다가 인턴 종료에도 꾸준히 구직활동을 했는데 실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면접에서 비전공자 나이 인신공격 등 많이 받게 되셨대요 그래서 자연스레 구직활동을 멈출 정도로 이게 저는 조금 가슴이 아팠는데 이게 제가 이러니까 제가 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듣고 있냐 이것들아 아니 팀원들한테 하는 거야 응용 2단계 이것들아 이걸 보라고 이게 되게 팀노바 저는 이거 팀노바 친구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만큼 생각만큼 세상이 그렇게 달콤하지 않아요 팀노바에서만 보여주는 그런 결과만 계속 애들이 심취해 있어요 요새 그래가지고 당연히 자기도 잘 될 거라 생각하고 고현봉을 당연히 부르고 막 이러고 있어 근데 그런 패기는 좋은데요 근데 그거 다 본인들이 잘해서 막 잘되는 것 같아도 본인이 노력을 했을 뿐이지 나머지 구도 잡는 건 모두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원래 안 했었는데 진짜 막 나가가지고 이상 헛소리 하는 막 그런 사람들 한 명 정도 보고 취업도 존나 잘 해놓고서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우리 좀 고마운 줄 알아야지 아주 그냥 이런 친구들 비위비재해요 취업 100% 보장커녕 진짜 인신공격만 듣고 막 기분 나쁘게 나오는 경우 진짜 많아 그러니까 정말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게 얼마나 취업 보장하는 게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떠안고 얼마나 많은 그 어떤 깊은 그런 고뇌 속에서 탄생한 거고 이게 정말 제가 14년 동안 지금도 계속 변화 중인데 커리큘럼이 지금 독보적이에요 독보적이고 우리랑 비교할 곳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아예 그냥 퀄 자체가 달라요 아웃풋에서 나오는 그 냄새 자체가 완전 다른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그런 그러니까 잘한지도 않아 그냥 실리콘밸리 있을 뿐이야 그런 교육기관 아웃풋도 지금 우리를 전혀 못 따라오는데 아 참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팀노바라서 잘 되는 거 팀노바 출신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그냥 그냥 구직해도 잘 돼요 왜냐 그냥 잘하니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팀노바 출신인 거 말하든 안 하든 네 맘대로 해라 나는 그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팀노바 나왔으니까 날 뽑아주세요 라고 하는 건 굉장히 허접한 그런 개발자의 뉘앙스라는 거죠 그냥 지가 잘해서 어 나 잘해 너 뽑아줄래 이게 맞는 거야 원래는 그게 제일 멋있는 거고 근데 이런 글 보면 그래 팀원들이 이런 것 좀 보고 좀 좀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요새 뭐 당연히 노프팀장이 알아서 할 거고 뭐 힘들다 그러는데 힘들어도 취업 보장 되니까 좋다구나 다니면서 어?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잘 생각 안 해요 자기랑 상관없다 생각해 아니에요 본인이 어떻게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당연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화중님이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 내부에 있는 팀원들이 좀 이런 사연들 보면서 좀 느끼라고 승질이나 진짜 이런 거 볼 때마다 근데 진짜 IT 업계가 진짜 빠운 새끼들이 존나 많은 게 그 새끼들이 있잖아요 그 경력자들이 착할 것 같잖아 그러지도 않아 감정적이고 막 성격 진짜 장애 있는 새끼들 존나 많고 막 아우 제가 이제 갑자기 승질난 사연이 많이 생각나서 좀 욕이 막 그냥 나오는데 아 진짜 나쁜 새끼들 많아요 그 그리고 일단은 어떻게든 저는 제가 교육기관에서 그런지 몰라도 학생들 편에 주로 이제 서서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진짜요 어떤 새끼들까지 있냐면 어 무슨 뭐야 그 구직자는 무조건 신입은 자기가 자기가 못 받았으니까 신입은 진짜 조금 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 쌍팔년도에 아니면 지 90년도에 시작한 건 생각은 안 하고 그때 물가로 신입을 딱 재는 거야 나쁜 새끼죠 1년에 1년에 오르는 그 물가상승률이 한 5%에서 지금 3% 사이 왔다갔다 물가상승이 계속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돈을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고 경제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어 그렇게 설계된 거를 계산 1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장식품이야 그런 개발자들 보면 보통 개발자의 적은 개발자라고 제가 누누히 얘기하죠 왜냐하면은 그 실력이 내가 뛰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협상에서 기본은 내가 상대방 상대방 회사에 가지 않아 상관없을 상황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개발 실력을 강조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너 교육기관 하니까 넌 당연히 그러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거를 영상으로 답변을 시작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꽤 많은 것들을 알려주려고 시작을 한 거예요 어 이 문제제기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IT업계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거는 그 와중에 정말 잘나가는 개발자들 이런 취급 절대 안 받아요 나이 인신공격 비전공자 이 소리 나오면요 우리 팀원들은 애초에 그냥 나와버려요 거기에서 전 그냥 나오라 그래요 그 새끼는 어차피 답 없다고 그 회사는 가도 가도 존나 승질난도 이런 거 사실은 우리한테는 엄청 그렇게 비일비재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34살에 구직한 진씨라든지 엄청 대우받으면서 갔어요 그리고 나이 막 서른 넘고 서른 한두 살 돼가지고 간 친구들 나이 얘기 그렇게 거의 안 나와요 나오더라도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요정도 물어보는 회사 그러니까 그런 회사 가려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야 이게 단순히 막 아 되게 짜증나요 저는 이런 사연 보고 이렇게 상처받아서 개발 자체를 접는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좀 또 슬픈 사연이 뭐냐면 구직활동을 멈추고 1년 정도 어학연수를 다녀왔대요 그러니까 내가 스펙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28살이 27살, 28살이면 정말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말한 새끼들이 빠운 새끼들이야 진짜 한 대씩 때려야 돼 그 새끼들은 그러니까 그 아... 이제 이런 게 비일비재 이제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는 거야 저 새끼들 그 나쁜 새끼들 그 새끼 말하다 보니까 좀 흥분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새끼들이 있는 새끼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안 가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 진짜 근데 열심히 하면 안 돼 제가 늘 팀원들한테 강조하는 건데 열심히 하는 건 의미 없다 잘해야 된다 늘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개발자들이 열심히는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현업에서 먹히지 않는 걸 열심히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숙련된 사람의 어떤 그런 커리큘럼 같은 게 괜히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팀노바랑 일반 학원들 있잖아요 유료가 됐든 국비지원이 됐든 모두 포함이에요 저는 지금 다 깝니다 왜냐면은 제대로 아웃풋 공개하고 학생들한테 수업 공개하는 곳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래서 되게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순진해가지고 많이 가죠 그런데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나요 우리랑 근데 가서 문제는 다 깔려고 까는 게 아니고 그걸 다 최소한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최소한 취업을 했다면 취업 내역 강사가 있다면 강사 프로필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다 공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제가 다 공개하고 시작을 했냐면 이게 당연한 거니까 저는 제 연봉까지 공개했는데 원래 여기까지 하는 건 투머치인데 제가 이 사회에 잘못된 교육업계 경종을 날리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게 그 키워드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지금 뭐야 5년 전 4년 전에 올려놓고서 아예 만지지도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비교 대상이 팀노바가 되면 딱 봐도 아 이 사람들은 되게 잘 공개하는구나 아니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공개했는데 오히려 저는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불과 4년 전인데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어 특이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어 저는 그래서 아무튼 이 답답한 이 교육업계에 어 학생들이 변화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보통 그런 까다로운 시선 자체를 가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이제 학원이 유도하는 대로 이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 그런 쪽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또 그쪽이 이제 세력이 넓혀가고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열심히 하는 것들은 어 상대적으로 이제 빛을 못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굳이 이건 자본주의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영악해야 돼요 영악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머리를 쓴 거예요 어 왜냐하면 전 실력이 있으니까 어차피 다 같이 다 같이 뭐 학생들 취업 내역이나 모든 거 다 까발렸을 때 자신 있었거든요 어쨌든 어학년을 다녀오고 제 나이 29 중반이었고 IT학원을 다시 다녔대 또 다시금 취업을 준비했지만 현실은 비관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성화중님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긴 있어요 교육기관 선택에 그 뭐지 냉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이나 했는데 물론 이제 두 번 세 번 해도 망하는 게 존나 많아요 근데 그것도 저 어렸을 때 저는 10대 때 시작했는데 많이 망했는데 일단 교육기관 문제도 한 50% 이상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걸 까다롭게 고르지 못한 성화중님도 어느 정도는 잘못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자바학원을 다니기 전에 일했던 분야에도 채용 연락이 다 개발이 아닌 다른 일이 시작하게 되었고 이게 또 슬퍼 개발하고 싶은데 개발을 못하니 이 슬픔 그지같은 세상 아주 그냥 이래서 내가 비관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 이제 나이는 어느덧 31살이 되었습니다 개발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처음 직장을 그만두고 자바학원을 다니면서 개발을 배웠던 기억 그리고 개발을 하고 싶다는 목마름은 언제나 있었고 조금씩 독학을 하면서 31살의 다시금 개발자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자로 또 취업했어요? 그런데 막상 취업... 세 번째네? 와 인정? 이런 사람은 개발자 인정 그런데 막상 취업을 하고 나니 면접 당시 제가 받았던 정보가 아닌 K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면단을 그리고 DB는 표준틀에서 내용만 조금씩 수정하는 특정 회사에서만 쓸 수 있고 별명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닌 걸로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되게 특이한 거네요 이 회사를 벗어나게 되면 쓸 줄 아는 게 없어진다는 의미가 좀 범용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 회사에서 버티기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죠 제가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는 여러 개발 언어 사용에서 개발 실력이 향상된다는 느낌보다는 특정 개발줄에 익숙해진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팀놈을 알게 되셨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연을 물어보신 거예요 뭐 노프 팀장님이 블로그에 적은 말 중에 어설픈 목적으로 배우겠다는 마인드는 굿비하거나 알아보시라 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배우면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겠구나 강한 확신이 들었대요 이 한 말 뒤에 확신이 드는 건 좀 너무 그렇지 않아요? 이것저것 다 봐야지 저는 까다로운 사람들 좋아해요 많이 보고 뭘 할 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 조금만 사람이 어느 정도 정보 수집만 해보면 팀놈아가 해온 거 아니 그리고 어차피 청각오면 다 공개하는데 작품도 이렇게 다 공개하고요 진짜 스펙까지 다 적어주는 그런 곳은 아예 없어요 진짜예요 이거 정말 정정당당한 거고 이거 굉장히 많이 따라요 여러분들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그 팀노바 졸업생들이 이제 꽤 1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100명은 아니고 그 그 뭐지 구직한 사람이 한 96명 정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다양한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어떤 작품으로 구직을 하고 있는지까지 다 알아요 걔네들이 간 회사들이 좋은 회사들이거든 그건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거의 팀노바 그러니까 특정 교육기관에서 제일 잘하고 그러니까 팀노바가 훨씬 오랜 기간 했는데 뭐 훨씬 낮은 수준의 포트폴리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쓴 기술이 팀노바에서 딱 보고 베낀 기술 있죠 이거는 백퍼 팀노바랑 거의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을 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허접한데 그런 기술 갖고 오는 곳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그래서 되게 위에서 항상 웃긴 거지 어느 교육기관에서 지금 뭐가 안 돼가지고 얘가 우리를 왜 따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팀원들이 얘기해줍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팀원들이 굉장히 잘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 뭐 어떤 친구들은 고민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고민이 되거나 뭐 특정 크리티컬한 상황 할 때만 저를 유난히 찾는 경향에서 좀 짜증나긴 하는데 제가 뭐 근데 너무 많은 학생들이 그런 건 아니니까 수료자들이라도 혼자서 잘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제 가끔 크리티컬한 친구들이 연락하는데 다 고쳐주죠 고쳐줘서 보통은 괜찮은 방향으로 많이 틀어줘요 괜히 제가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게 나는 무슨 옛날에 그 아싸 이희진인가? 뭐 그 사람이랑 제가 비슷하대요 어쩌고니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얘기 들을 정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 제가 진짜 실력이 뭔지 왜냐면 그 당시에 온 학생들은 아 진짜 그럴지도 모르겠다 주변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지금 응용 2단계 하는 친구들도 초반에 들어올 때 여기는 약간 사기 같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솔직하면 사기라는 거야 근데 사기 아니거든 사기 아니고 사기 친 적도 없고 고소 당한 적도 없고 뭔가 뭔가 이제 색지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래 보인대요 너무 이렇게 사기적으로 결과 좋으니까 저는 그냥 정면돌팔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엔 난 존나 잘하고 애들 존나 잘 가르치고 존나 잘하니까 고현봉이고 그냥 그거 그대로 사실 그대로 그냥 얘기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내가 그거를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항상 이런 답답함과 억울함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벌써 4년 동안 쌓여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인정받는 사회가 우리나라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학원 딱 나와주고 내가 아마 서울대 서울대 박사학위를 딱 땄으면 과연 그런 사기라는 의심을 받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이거는 뭐 학력에 대한 열등감일 수도 있는데 어 그 열등감이라고 하기엔 너무 저한테만 가혹했던 그런 게 좀 있어서 재밌어요 세상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보다 학력에 대한 열등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히려 더 재밌어요 왜냐면은 내가 되게 학력이 되게 좋아서 어 많은 친구들을 이렇게 양성을 해냈다면 어 막 되게 학력발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제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나름 스웩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학력 좋은 사람들보다 더 돈을 잘 벌고 막 이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옛날에 그리고 더 인정받고 회사에서 더 핵심 개발자로 일하고 이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어 결국엔 이 사연을 읽는데 18분이 또 됐네 아무튼 31살이고 어 고향이 서울이 아닌 거제도 출신이시고요 여기 좋죠 현재 서울에서 월세를 자취하고 있고 IT회사에서 월급 180정도 받아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연봉 한 2천 한 6백 돼요 잘 모르겠다 저기 한 1,800이 150정도 받거든요 한 2천 한 4백 되나 2,400,500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연봉 계산 기록을 쳐봐야겠다 어 그냥 현실과 타협해서 이 회사 다니면서 조금씩 연봉 올리면서 그저 그렇게 버틸 수는 있지만 전 개발자로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매우 큽니다 근데 현실이 당장에 모아둔 돈도 크게 없고 지금 당장 개발 공부에만 몰두하기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 내년에 오픈되는 기술에 꼭 참여를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네요 서두가 길었네요 네 길었네요 많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첫 번째 2019년에 5기로 시작하는 클래스는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이거 두 개 동시에 말씀드릴게요 1년에 몇 번 모집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웨이팅을 하셔야 돼요 웨이팅 리스트가 있는데 지금 열정만 가득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일단은 거기 다 써 있어요 모집 공제 보면은 다 써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그 화중님이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여러모로 다 마음에 드는데 어 뭐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잘 안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막 그러면 좀 알아보셔야죠 근데 이제 모집 공제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많은 곳에 링크가 돼 있고 홈페이지 최상단에 있는데 어 거기만 보셔도 매달 모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틴로바는 매달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매달 모집을 하고 보통 많이 모집하면 현재는 24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보통 24명씩 매달 모집하고 기수가 그 해에 온 사람들이 같은 기수인 거예요 그래서 기수만 보면 그 해를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1년에 12번 모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웨이팅이 지금 48명 정도 돼요 48명 분이 지금 만약에 24명이 이 다음 달에 신청을 하신다고 해도 1월, 2월 지금 애매해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한 2월이나 들으실 수 있어요 1월은 바로 못 들으세요 이미 지금 너무 많아서 1월은 조금 간당간당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빨리 청강을 하시고 저희는 신청하려면 청강 안 하시면은 신청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서로 같이 선택하는 거예요 교육기관 선택하시는 분들도 저희를 선택을 하는 거지만 저희도 학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게 저희의 모토이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근에 재밌더라 요새 교육기관들이 우리를 왜 이렇게 따라하는지 모르겠어 10년 뒤에 억대원봉 개발자를 만드는 거 그거를 목표로 삼고 있고 물론 이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힘들겠지만 무모한 도전이죠 일종의 무모한 도전이지만 정말 그런 친구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란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열심히 하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제가 팀노바에서 그 졸업생들 정말 열심히 사는 친구들도 많고 좀 아쉬운 친구들도 많고 좀 짜증났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어 뭐 케바케긴 하지만 진짜 대체로는 다 열심히 살아요 음 아무튼 어 그 친구들이 왜 이 얘기를 했지? 미쳤나보네 심해 걸렸나? 두 번째 뭐야 이거 아무튼 12번 하는 거니까 그 어쨌든 청강 신청하시고 청강 와서 보시고 신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신청하셨을 때 저희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 가셔서 팀노바 홈페이지 가신 다음에 블로그 들어가시면 어 그 있는데 네 잠깐만요 뭐 네이버에 팀노바 블로그 쳐도 많이 나오고요 그냥 정석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팀노바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여기서 팀노바 오프라인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무료 청강 신청하기 요거 누르세요 누르세요 그러면은 블로그로 오거든요 그러면은 블로그에서 청강 신청 쭉 읽어보시고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야 돼요 어딨지?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어딨냐 전화번호가 어딨죠 어 여기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야 돼요 전화하셔서 어 청강 신청하시고 어 아무튼 그러시면 되고 모집 안내는 보통 이거를 그냥 복부트 해가지고 제가 어 조금씩 조금씩 수정하는 형태니까 어 이거 보시면 되고 아니면 블로그에 보면 상단에 이렇게 공지사항들이 좀 있어요 12월 모집 안내 온라인 강의 오픈 뭐 이런거 웨이팅 현황 지금 48명 정도가 기다리고 계시죠 등록을 하려고 그리고 취업 현황도 볼 수 있고 무료 청강 안내도 있고 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고 트라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아무튼 그렇구요 두 번째 질문이 뭐죠 어 32살이고 수료를 하게 된다면 33살에 넘긴 나이일텐데 수료시 33살 34살일 경우에도 취업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지장이 있죠 지장이 있는데 어 지금까지 34살까지는 거의 문제없이 했어요 근데 어 진씨인데 진씨는 좀 똑똑하죠 똑똑하고 되게 성실했어요 그래서 저 진씨 보면서 되게 아 괜찮은 수료자다라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도움도 많이 주고 그런 그런 이제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괜찮은 분 많아요 샘노바에요 아무튼 근데 잘 됐는데 열심히 하고 잘하면 근데 막 나이 얘기 27살 8살 해야 하는 새끼들이 이상한 새끼들이고 아까 그 그 막 그 화중님한테 걔네들이 막 되게 그 나이 가지고 뭐라고 한 애들 있죠 걔네들은 솔직히 애초에 빠는 애들이고 걔네들은 같이 하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진짜 괜찮은 회사들은 나에 대한 선입견이 그렇게 심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실력에 되게 실력 부분에서 되게 많이 그렇게 좀 크리티컬 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노선이 달라요 그냥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서 들어가는 케이스랑 내가 열심히 해서 들어가는 케이스랑은 좀 달라요 달라요 노선이 인생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자 막 들어가서 회사 가서 배우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애들 되게 많은데 저 그거 이기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회사 가서 배우는 것도 있을 수 있지 네 배우는 게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백지인 상태에서 배우려고 하는 건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진짜 좋은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육성했는데 알려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문 교육가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거칠게 알려주거나 이래가지고 잘 실력이 안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중립처럼 IT업계에 계속 있는데도 실력이 안 늘고 특정한 거에만 막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더 실력이 안 늘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직도 힘들고 그냥 그 기술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 회사 기술에 아무튼 그 가능합니다 33살 4살 그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입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신입은 아니시거든요 경력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력만 보는 경향이 워낙 커가지고 그리고 IT업계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2년 3년하고 딴 데 간다는 생각을 내가 하지 않아도 회사에서는 2,3년 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약간 쿨해져야 돼요 대신에 늘 새로운 회사를 찾아다니고 늘 새로운 사람들이 날 좋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괜찮은 기술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강조합니다 저는 실력을 결론은 항상 실력이에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대신에 오셔서 되게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이 정도의 검토력으로 이렇게 지금 일단은 이렇게 구구절절이 쓰신 사연은 너무 괜찮았는데 괜찮을기보다 좀 안타까웠는데 문제는 그거 열정은 이렇게 과한데 좀 조사해 보는 거는 되게 싫은 거예요 보면은 청강 안내 이런 거 되게 뻔하게 있는데 되게 되게 잘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도 최상단에 있고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은 참 아쉽죠 암튼 암튼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청강부터 해보세요 청강은 누가 뭐라고도 안 하고 오면은 등록하세요 하면서 상담원이 계속 베스트 프렌드 등록하기 전까지 계속 전화하고 우리 절대 안 그러거든요 오히려 너무 안 해가지고 상대방이 오히려 막 오히려 학생들이 연락 안 해도 놀랄 놀랄 정도인데 아예 안 해요 우리는 귀찮아 그렇게 해서 들어올 사람들이라면 에이 그 정도면은 내가 들어간 게 아니고 상담원 때문에 들어간 게 된 건지 그리고 딱 아 아무튼 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너무 쓸데없는 얘기라 아무튼 어 잘 준비하셔서 청강부터 하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아 일단 여기 또 있다 프로그램 개발 일을 결코 쉽게 하지 생각하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모든 걸 쏟겠습니다 네 이 각오로 오시면 어 한 한 한 8주면은 힘들다고 하실지도 몰라요 힘들어요 근데 너무 약간 약간 너무 감정적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차갑게 내가 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진단해보고 일단 청강부터 해보시고 그 다음에 생각 곰곰이 하시고 트라이를 하시는 게 좀 멋진 것 같아요 그게 좀 현실적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